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씨앗을 먹으면 좋다 이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씨앗을 갈아 놓은 게 많은데 이걸 먹으면 어떠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백미와 현미의 차이는 뭐냐 백미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영양이 많이 파괴돼서 쩔은 맛이 많이 나요 현미는 좀 덜 나요 그런 반면에 변은 거의 쩔은 맛이 안 나요 껍데기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산화가 덜 된다는 얘기죠 결국 쌀에 있는 탄수화물 쌀에 있는 단백질 쌀 속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쌀 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이 다 똑같고 모든 씨앗이 똑같단 말이죠 나 쌀도 씨앗이니까 그래서 이 씨앗 속에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산화가 되면 쩔고 쩔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과산화 지질로 변했다 과산화 지질 속에는 활성산소가 있어요 유리기 우리가 활성산소를 미량이라도 들어가면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가면 간세포 파괴가 되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파괴되고 혈관이 파괴되고 그게 올라가서 뇌신경세포까지 올라갔다면 뇌신경세포도 파괴하고 백과리세포도 파괴하고 기관지도 파괴하고 근육세포도 파괴하고 관절세포도 파괴하고 정말로 이게 활성산소라는 것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독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없을 만큼 강력한 독이에요 이 독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가루로 만든 것을 먹어야 하겠는가 쌀로 있어도 껍데기가 공개하고 접합해서 산화가 된다면 이것을 쌀 한 개를 가루로 만든다면 쌀 한 개가 수천 개로 나누어질 거예요 수천 개 입자로 나누어진데 한 개 입자마다 다 공개가 접합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 결국은 쌀 한 개가 갖고 있는 그냥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는 면적보다는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수백 배로 공개하고 접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그러면 수백 배 산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산화가 빨리 된다 그렇다면 만들어 놨던 가루를 먹었다면 그 속에 산화된 것이 많은 건 기정사실이 아니냐 우리가 좀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편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몸에 건강에 좋으냐 유익하냐 불리하냐가 그게 중요하다 일단 부숴놓으면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파괴 산화 파괴가 계속 시간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산화 파괴가 적은 걸 우리가 먹어야 인체에 유익하고 그만큼 좋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힘들더라도 시간이 다소 소모되더라도 그때그때 즉시 씨앗즙을 갈아서 생씨앗즙을 갈아서 먹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